안녕하십니까 보도매거지 뉴스인 김지은입니다. 최근 남의 배타적 경제 수영 내 바닷물에 채출을 놓고 골제업계와 어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제 파동을 우려하는 업계와 어장 파괴를 걱정하는 어민들의 대립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뉴스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야기 뉴스인 정영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민 기자, 먼저 바닷물의 채취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8년도부터입니다. 정부는 2004년도 골제채취법 개정안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 통영 동남쪽에서 70km 떨어진 105 해구에서 골제채취를 허가했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남의 EZ, 배타적 경제 수영 해상입니다. 애초 2012년까지 모두 3,500여만 3제곱미터를 채취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모래채취 허가를 연장했고요. 지난해 말까지 채취량은 약 2배 정도가 많은 6,200여만 3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국책사업에는 사실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침도 바뀌어서요. 남의 모래는 민간용으로 확대됐고 현재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래채취 허가를 연장하면서 그 양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한 이유는 뭔가요? 그보다 먼저 앞서서 정부가 처음 바닷모래를 준서를 시작한 것은 2001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준서를 시작한 이유는 부산 신항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강모래로는 부족하니까 바닷모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통일 욕주도 남쪽 50킬로미터 공해상에서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모래채취가 제한되고 준설토도 소진돼 강모래가 부족하자 바닷모래채취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바닷모래채취를 다시 한 차례 연장을 하자 수산업계가 전면 중단을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시로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지난 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닷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닷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 경남과 부산 지역의 레미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건설업계에는 골제가 없어 아우성이고 어민들은 바닷모래채취로 어장이 황폐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베타지 경제수역은 수심이 한 80에서 10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수미터 정도 되는 관을 박아서 펌핑을 하는 겁니다. 흡입해서 바닷모래를 빨아 올리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서 양을 기준으로 보면 한 400미터 정도 해발 400미터 정도 되는 산 하나를 그동안에 파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장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걸 가져오면 준선선에 바닷모래에 실어서 가져옵니다. 부득가에 가져오면 부득가에서 이 바닷모래에 있는 염분을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 세척 업체들이 경남에 연한 곳이 있는데요. 마산 사부두에 있고요. 진해 장천항에도 있고 사천과 통영 거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로 연분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로 보통 샤워를 지킨다고 하는데요. 물을 연분기를 뺍니다. 그러고 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이 바닷모래를 덤프트럭에 실어서 레미콘 업체에 갑니다. 레미콘 업체에서는 시멘트와 섞어서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모래가 당연히 중단이 되니까 레미콘 업체나 건설 업체는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별 세척 업체들이나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업체들은 그거대로 생기가 중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입장들을 보이는 건데요. 현장 내용 화면 한번 보시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5천 세제곱미터의 바닷모래를 세척할 수 있는 작업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미터 높이로 바닷모래를 쌓아놓고 작업을 해왔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감이 없다 보니 하루 평균 150여 대에 오가던 덤프트럭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비는 많이 해놨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은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모래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골제 수급이 중단되면서 경남과 부산 지역 레미콘 업체 145곳이 가동을 멈췄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요 건설 공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동률은 60% 정도 떨어진 상태이고 향후에도 지금 모래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가동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대타적 경제 수역은 고등어와 멸치 등 주요 어종의 회유 경로이자 산란지여서 바닷모래 채취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해안 모래 채취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골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부터 국책 사업까지 연쇄적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수부는 어장 파괴를 내세우며 골제 채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관계기관의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리포터를 보니까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허용 방침이 나온 뒤 어민들은 해수부가 결국 골제 파동을 우려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편을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민들은 급기야 골제 채취업자들과 수장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요.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1년간으로 물량은 65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해수부에 요청한 4년치 물량, 5200만 세제곱미터엔 못 미치는 양인데, 해수부는 모래 파동에 따른 지역 경제를 감안해 준설 물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준설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허용 조건을 걸었습니다. 채취 해저면 10m 이내 제한과 봄, 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그리고 EZ 관리자를 해수부 산하단체로 변경하는 등 10여 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닷모래 추가 채취를 필사적으로 반대해온 어민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삶의 터전인 산란장, 이만은 피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어민의 목소리를 송돌이체 아사감으로 해서. 그런 파괴를 함으로 해서 어족 자아는 아무 산란장도 없어지고 항폐화돼가지고 이기 복구가 되려면 30년이 걸리지 50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또 이미 해온 채취 작업으로도 해양상태괴가 파괴됐다며 바닷모래 채취업자와 수자항공사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동남권 모래 공급원 가운데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인 70만여 세제겁니다. 바닷모래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골제 수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바닷모래 채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어민들은 조만간 어선 3천 연회를 동원해 정부의 모래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함께 리포터를 봤는데 방금 보도가 현실화됐죠. 어민들이 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비롯해서 전국 항포구에서 동시에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요. 사실 양쪽의 입장은 다 이해가 갑니다. 좀 해결책이 없을까요? 네, 골제업계는 이 4대강과 지류 합류 구간 모래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강바닥을 긁어내지 않아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모래를 퍼서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낙동강 하류 지역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남강과 황강이 있습니다. 합천 창년부 하류예요. 황강이 있는데 합천에서 내려오는 지류와 낙동강 볼류가 만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 모래를 깎아서 모래를 가져오는 건데 이게 재퇴적이 된다고, 표현 재퇴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퇴적된다. 그래서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창년부 하류 구간 같은 경우는 4대강 공사를 수심에 한 10미터 정도 이상을 준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바다 수면 위로 모래가 올라올 정도로 많이 쌓인 거죠. 철새가 앉아있을 정도니까요. 그 규모는 지금 점점 쌓여가서 3년 전에 제가 현장 출제했을 때도 많이 쌓여있었는데 현재는 더 아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남강이 있죠. 그 다음 하류로 좀 내려오면 하만과 의령 지역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내려와서 합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모래가 재퇴적이 돼서 이 양들을 준서를 하면 강모래로 충분히 건설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가 한 4, 5년 됐기 때문에 퇴적층도 있고 하천 골제 허가를 내주면 골제 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암석이나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순환 골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거르는 추가 가공 비용이 들긴 하지만 환경 파괴는 없다는 게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체 골제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산림과 육상 골제 등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바닷물의 채취를 둘러싼 가잇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민과 골제 업계가 모두 수긍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텐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의 사례가 눈여겨보면 한데요. 골제 세금을 매겨서 해저 지형 조사와 피해자 보상에 사용을 합니다. 이 채취 허가를 받으려고 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면 과학자 그룹에서 이전에 이루어진 채취량까지 누적해서 환경영향을 따지는데요. 물론 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사전의 갈등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음으로 바닷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골제 연구개발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바닷물의 채취도 인한 환경파괴 때문에 1998년 히로시마현을 시작으로 여러 현에서 채취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앞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바위를 자기에게 부숴서 사용하는 파쇄석과 숭임모래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골제수급 계획을 세우고 해수부와 협의만 거치지 어민들과 논의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배타주 경제수역에서 장기간 모래채취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추척해야 합니다. 이를 골제 채취 허가와 어업 피해 산정, 복구에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제 대란을 막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 등 복합적인 햇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국민들에게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봄철 관광 선수기를 앞두고 중국인 끌어들이기에 나섰던 경남의 관광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할령에 따른 경남의 타격과 대책에 대해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른나 기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31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경남 관광박람회에 중국이 10개 부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전담 유치할 여행업체 161곳을 선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경남에서도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경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에 한창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성 상품 개발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죠. 해마다 봄이면 따뜻한 날씨와 화려한 꽃이 어우러진 축제로 가득한 경남. 한류 열풍과 함께 다채로운 봄꽃 축제가 열리는 경남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각 지역의 봄꽃 축제와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계획했던 여행업계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와 상품 개발에 힘써온 지자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방문이 증가 추세이던 창원시의 경우 중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와 관광 자원 홍보를 펼쳐왔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자체들은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쇼핑과 의료 등 특수 목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과 대만, 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외국인 관광객 58만 명 가운데 중국인은 30% 정도인 17만여 명. 그만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관광 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네, 리포트만 봐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경남을 찾는 외국인 가운데 30%가 중국인, 그리고 그 수도 17만 명 정도니까 굉장히 굉장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좀 관광 수입에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17만 명이 경남에서만 350억 원 가까이 소비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이 1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남의 관광 수입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대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경상남도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중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SNS 채널을 활용해서 입소문을 탈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중국의 한한령 장기화에 대비해서 다른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신규 시장 발굴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타깃을 다양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로의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고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무슬림 관광시장 계측을 위해서 한랄 식당이라든지 기돈 등을 확대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이나 타이페이, 콜라룸프로, 그리고 홍콩이나 호치민, 방콕 등 김해 공항과의 직항되는 도시들을 집중 마케팅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중국의 근본 조치를 넘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새로운 시장 개척만으로는 기존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비록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경남의 각 시군에선 앞으로 중국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로 중국 인바운드 시장 침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에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3월 중순부터 준비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각종 축제들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민 사랑 정신을 발휘하셔서 도내의 관광지라든지 명성고적 그리고 축제장을 다니시고 몸과 마음에 많은 힐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거대한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금지령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또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그리고 내수 침체로 내국인들의 관광 활성화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로벌 관광 콘텐츠 구축과 내실 있는 테마형 관광 상품 육성 등 실천력이 담보된 치밀한 구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안양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대안들이 이전부터 좀 준비가 돼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오늘 이리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초대손님과 함께 속내를 톡톡 터넴 토크 뉴스인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손님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첨단 경제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미량시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량시 박일호 시장 보시고 미량 시정과 미래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공항 관련 문제인데요. 신공항 문제로 지금 김해와 경북 지역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량시도 신공항 예정 후보지였죠. 미량시장으로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로 볼 때는 갈등이라는 단어 참 듣기가 불편할 겁니다. 미량시는 이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미량시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작 미량이 왔었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하는 욕심도 같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확장되는 김해 신공항은 대한민국의 제2감문이 되어야 되고 남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훌륭한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정에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몇 가지 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나노도시로 미량시가 성장 중입니다. 진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자에 나노상융합센터의 착공식이 홍준표 지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노 국가산단은 마지막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국가로부터 성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노산단의 인력을 지원하게 될 나노폴리텍 대학이라든지, 나노마이스트 고등학교라든지 이미 확증이 돼서 착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정부 최종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승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지난 8월에 정부에다가 나노 국가산단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60개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58개의 기관의 승인을 다 받고 정말 막바지 단계네요. 마지막 환경경영향평가, 재해 또 영향평가 이런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난히 다 통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조성 사업은 착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0일자로 시행사가 정해져서 부지조성공사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9일자로 정식적인 착공식을 홍준표 지사님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착공은 이뤄졌고, 그러면 나노융합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나노융합연구단지가 총 부지조성공사 위에는 141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연구단지 핵심 사업인 나노상용화연구센터가 중점 사항입니다. 그것은 총 예산이 792억입니다. 정부로부터 이미 예탈을 거쳐서 받았고요. 또 이 주간기간으로 경남 테크노파크가 이미 지난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센터에 설립이라든지 또 장비 구입, 또 연구개발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노대교 이런 것도 건설된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이번에 총 사업이 450억을 들여서 나노대교가 이렇게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나노대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시내인 산문동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산업지역인 나노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교가 됩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고 또 이 나노대교가 만들어지면 또 밀양의 새로운 명품 랜드마크로서 역할도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면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노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단을 만드는 것보다도 훌륭한 기업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서 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에 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또 시설자금 또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까지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 연구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센터라든지 연구기관들을 위해서는 3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고요. 특히 나노 분야의 인재,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와 함께 나노 폴리텍 대학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이렇게 설립 추인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인 나노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또 고등학교 또 나노 마이스트 고등학교 또 학생들을 저희들이 훌륭한 나노 인재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과 인재가 유치되면은 나노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그럼 밀양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경남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합니다. 이 나노산업은 밀양만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경남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이 우리나라의 나노산업을 주도하고 밀양이 나노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경남 미래 50년의 핵심 사업으로 나노사업을 선정을 했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는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밀양시를 바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밀양시민들의 기대가 그래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큰 기대를 시민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신공항이 백지화됐을 때 밀양시민들께서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항하고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공항과 30분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 쪽에 많은 공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물류센터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만들고 있는 나노국가산단의 많은 기업들도 진해 신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류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밀양이 명실상부하게 김해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밀양을 관통하는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밀양과 울산간에는 자동차 또 4차선 전용 도로라든지 국도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밀양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밀양과 울산간에는 한 30분 거리가 되고요. 상당히 한 30분 정도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부 경남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전라도하고 또 거리가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밀양은 철교 KTX뿐만 아니라 철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또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함양 울산과 고속도로 얘기를 하면 좀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 계량 허가를 내주면서 단장면 무릉리 일대 농경지 일부에 지금 인근 울산 함양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나온 암석이 불법으로 성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최근 농지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성포된 사례가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량농지를 개선한다 하면 성토나 또 복토 등을 통해서 또 농지가 좋게 계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암석 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성토한 사례가 세 건이 적발이 되어서 우리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 등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성토를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밝은 이야기도 넘어가야 되죠. 수도권에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미량 인구는 최근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비법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고요.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2015년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의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명 또 작년에는 458명입니다만 돌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을 감안하면 한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인접한 또 우리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 밀양은 참 공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이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면 출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다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 대책들이 첫째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둘째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또 셋째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출산 장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나노 국가 산단이 들어선다든지 그 다음에 또 기상과학 체험관이 이렇게 좋은 관광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더 많은 인구가 밀양으로 찾아오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밀양이 도시민들의 귀농, 기촌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귀농, 기촌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예. 귀농, 기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한 1200명 정도의 귀농, 기촌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가 이렇게 대구, 부산, 울산, 또 창원 이렇게 대도시가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은 역시 살기가 좋다, 밀양은. 그 다음에 참 공기가 좋다, 경치가 좋다, 그리고 땅값이 사다. 이런 강점을 밀양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에게 알맞게 맞춤형 다양한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특히 최근에는 귀농 협의회를 만들어서 귀농인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으로 귀농, 기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된 귀농, 기촌의 도시 밀양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밀양시에도 농어촌 관광 휴양당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밀양 같은 경우에 참 좋은 관광지가 많은 곳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더라도 3대 누각 중인 하나인 영남로라든지, 여름에 얼음이 오는 얼음골이라든지, 또 영남 알퍼스라든지, 이렇게 참 좋은 유적지와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1박하고 머물 수 있는 휴양지가 없었다, 관광단지가 없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밀양 관광에 있어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휴양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농어촌 테마라든지, 스포츠 테마라든지, 또 문화 테마라든지, 또 등산 아카데미라든지, 리조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넣어서 관광단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앞서서도 영남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그 주변에 좀 공원화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로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남로 주변에는 바로 우리 당군을 모시고 있는 천진궁이라든지, 또 아랑의 사당이라든지, 이런 유적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비가 조금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남로 주변을 공원화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기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이 영남로뿐만 아니라 또 관악, 또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이렇게 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남로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도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밀양은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아직까지 산림휴양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예. 뭐 사실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단, 만드는 데는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휴양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밀양에 참 산이 좋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휴양림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그 속의 관찰로라든지 또 숲속의 집이라든지 또 자연휴양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탐방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또 가족들이 와서 즐기면서 생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해 줬습니다. 2020년쯤 되면 밀양에 생기는 곳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의 대포적인 관광자원 하면 밀양 아리랑 대축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랑 축제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작년에 밀양 아리랑 대축제 35만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59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밀양의 행사나 공연, 전시 중심으로 한 그런 59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또 행사들을 준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우리 영남루 주변이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남루 주변의 실경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또 밀양강에서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실경 멀티미디어 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특히 우리 시민배우들이 출연합니다. 1200분 정도의 시민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밀양의 우리 역사적인 인물인 사명대사라든지 또 김원봉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의 일대기를 뮤지컬한 그런 밀양강 오디세이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경 멀티미디어 쇼와 밀양강 오디세이가 어우러진 그런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작년에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 준비도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덕에 저희들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정부로부터 정부지정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망축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손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양강 오디세이라든지 그런 행사도 더 내실 있게 멋있게 만들어서 멋진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언제 축제가 열리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기가 언제쯤 열리나요?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계절의 왕인 5월이니까 많은 우리 관광객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밀양에 국립기상과학관 그리고 우주천문대도 건립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아 예 참 밀양의 행운입니다. 저희들 기상과학체험관을 갖게 된 것은 기상청이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 기상과학체험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끝나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와 함께 기상과학체험관과 함께 우주천문대도 같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학부모 또 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밀양이 될 것입니다. 관광 자원으로서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아시는 대로 기상과학체험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는 보고 배우고 즐기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선 접하기가 힘든 시설이라서 밀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남두라든지 역사관광문화유적지와 함께 새롭게 기상과학체험관과 우주천문대가 결합해서 관광의 새로운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는 관광자원 개발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밀양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 유명하죠. 영남 알프스 생태하늘 마루 사업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밀양은 참 산이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또 등산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자연휴양림 사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 나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와 함께 표청사와 제약산 사이에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자연탐방로라든지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둔다든지 그 다음에 제약산 위에는 고산 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섭지를 이렇게 자연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밀양의 자연 생태들을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영남할퍼스 생태하늘마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자연을 조금 더 인공을 가미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보다 더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남할퍼스가 될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1박 2일 여행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는 관광자원 개발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밀양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배드민턴을 즐겨지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좀 배드민턴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좀 보부도 엿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밀양의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잘 만들어진 그런 배드민턴 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로 밀양이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 또 국제 대회, 또 도 대회, 생활주의 대회, 엘리트 대회 등을 열면서 많은 배드민턴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드민턴을 좀 배워서 우리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또 밀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배드민턴장에 가면 시장님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말씀만 주십시오.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배드민턴을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이용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밀양 생활체육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밀양 시정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밀양의 여러 가지 현안 또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나노 국가 산단을 조속히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것입니다. 밀양의 미래의 모습은 나노 산단과 나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나노 산업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부자농촌을 위한 6차 산업, 6차 산업의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욱 말씀드린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관광을 위한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일호 밀양 시장과 밀양시의 중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경남 오늘은 클레야크 김해미술관에 나왔습니다. 클레야크 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으로 개관된 이래 현대미술에서 건축과 도자의 확장된 지평을 소개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기획된 전시로 분청, 그 자유로운 정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술관이 위치한 진레 지역에서 활발하게 생산됐던 분청과 그것이 지닌 자유로운 정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뛰어난 작품성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분청정경 정서를 자아내다라는 하나의 도입구와 무라이체의 자연과 하나 되다와 화조풍월 생동을 불어넣다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눠지는데요. 규알과 덤벙, 철화, 박지, 상감 등 분청의 6가지 기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문화예술회관 그레이트 시즌 두 번째 기획 공연인 양방연 에볼루션 2017 콘서트가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23일 오후 7시 30분, 동양의 감성으로 서양을 연주하다는 테마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이자 제1한국인 작곡가 양방연을 초청해 양방연 에볼루션 2017의 첫 번째 투어 무대를 선보입니다. 양방연은 양방연 에볼루션 2017에서 그간 발표한 7장의 솔로 앨범과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해 온 자신의 음악 세계를 관객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수상한 흥신소가 막을 올립니다.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타공인 백수이자 고시생 주인공이 엘리트 경영학도 출신의 귀신과 만화작가가 꿈이었던 귀신을 우연히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로 주인공은 정체불면에 흥신소를 차려 갑작스레 죽은 영혼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되면서 겪게 되는 코미디입니다. 실시각각 터지는 웃음과 기발한 소재로 5명의 배우가 개성 만점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웃음과 감동을 담고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월 24일과 25일 김해 문화예전당 마루홀과 누리홀에서 제27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야문화 전통 계승과 국악의 활성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열리는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는 경영 부문은 기학과 병창으로 일반 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유키구라모토의 로맨틱 콘서트 봄날의 꿈이 하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유키구라모토는 오는 25일 하만 문화예술회관 대공원장에서 로맨스 등의 대표곡들과 함께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기존의 풀 오케스트라로 편성된 것과 달리 유키구라모토의 음악에 관객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피아노 솔로 무대와 카르텍과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로 꾸며집니다. 그림과 이야기가 있는 전시를 통해 가족과 친구 간에 느낄 수 있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놀이터 어린이 체험전이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마산 3.15 아티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전은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다양한 종목들을 전시실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체험북을 통해 전시를 쉽게 이해하는 멀티형 전시로 작품들은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재탄생해 아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복도될 겁니다. MBC 경남 보도 매거진 뉴스인 남해 배타적 경제 수영 내 바닷물의 채취 갈등 해법과 또 중국의 한류 제한 명령에 따른 경남 관광업의 피해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각국의 이해가 걸린 지금의 한한령 같은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비관하기 전에 더욱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3월 19일 뉴스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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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